경상남도는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처음으로 따오기 자연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남도는 야생 방사를 앞둔 따오기 한 쌍이 28일 동안 알을 품어 지난 18일 새끼 따오기가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.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는 올해부터 새로 태어날 따오기 가운데 10%는 자연 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 경상남도는 올해 따오기 25마리를 야생 방사할 예정입니다. 경상남도는 야생 방사할 예정입니다.